지난해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성분이 대거 검출된 대전지역의 학교 우레탄 트랙이 오는 7월 말까지 모두 교체될 전망입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 중금속이 과다 검출된 대전지역의 우레탄 트랙 64곳 가운데 마사토로 교체를 선택한 23곳은 교체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레탄 트랙 재시공을 희망한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도 8억 9,300만 원을 투입해 늦어도 7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